드디어 왔어요. 미친 텐션의 주인공. MZ에서요. Z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 전소민 리정. 슈퍼 리더 중에 리정이 춤 제일 잘 친다, 예스 오르 노. 예스. 본인은 그럼 24살에 뭘 하셨냐. 나 한 번도 약자였던 적이 없는데. 이건 너무 좀 사회적 논란이 되겠을 것 같습니다. 어머,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? 의사. 의사 불러. 진짜 없는 힘을 다 끌어올려서 힘을 내야 할 때 있잖아요. 직접 레스트를 알려주실 텐데. 엄마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진짜. 진짜 재밌었어. 나 지금, 나 행복해. 행복해? 행복해. 행복해? 오우. 안녕